우와 일단 조동건 군? 어떠세요?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음색이 거의 폴킴 막 블랙핑크 제니 같은 약간 목소리를 가지고 제니요? 블랙핑크의 제니가 아니고 제니요? 학교 제니? 그렇게 좋으신 음색을 가지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1위 후보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입니다 자, 우리 통화바다팀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많이 표를 받을 줄을 몰랐어요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 잘하셨고 오늘 무대가 좋았는데 자, 그럼 이제 가려야겠죠 진짜 1위를 자, 요즘 애들의 옛날 가요쇼 전교 톱10 영광의 1위는 바로! 지금 가을이고 저도 외로워 죽겠는데 자, 미간 좀 펴볼게요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참는 나를 막을 수는 어제까지 바라팔만 해 우리 한 번 많은 시간 지나 모두 변하네 요즘 애들의 옛날 가요쇼 전교 톱10 영광의 1위는 바로! 동화바다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동화바다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